자 우리 USB 교재 40은요. 지르박 총 12개만 나오는데 요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왼손 만으로 하는 거 구독해 놓으시고 요 손으로 한 번 한국어 끝날 때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만 한국어 한 번 해봅시다. 오른손으로만 자 보시면 자 오른손으로는 1번 이렇게 1번 1번 이렇게 그리고 4박자 주는 거 항상 2번 정도 그리고 다시 요 손으로 2번 2번으로 2번 요렇게 자 요 손으로 3번 처음엔 그려주신 분 요 손으로 3번 요쯤에서 모시기 모시기 자 교재 USB 사시면 옆두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는 5번만 여기서부터 4박 요새 나도 돼요. 힘들냐 4번만 잡아주고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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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번만 1번만 여기서 5번 5번 여기서 5번 여기서 6번 하고 싶으면 손으로 내려가서 6번 잡아서 원턱 이거는 이거는 원턱이야 그냥 자 여기서 요렇게 원턱 바닥처럼 오른손으로 자 여기서 통다가 여기다가 어지러울 때 원턱 요렇게 1번만 그대로 1번만 이렇게 막아주는데 요렇게 여기다 또 틀어지게 11번 이렇게 요거는 1번만 잡고 백스텝 요렇게 텐션 다운 백스텝 오른손으로 갖고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1번으로 1번만 요렇게 낚시 요렇게 낚시 한번 더 해보세요 요놈 잡고 그대로 파착되서 쉬는거야 요때는 이렇게 텐션이 찍으면 좋아요 요때는 요놈 잡고 남자가 보는 기술 요렇게 한번 두번 보는 기술 요렇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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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대로 건너가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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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이렇게 철수해볼까요? 양손잡고 하는길에 틀어주기 이런식으로 다시 12번 발 요거는 그대로 12번 발 바꿔주고 좋아요 이렇게 여전잡았죠 그대로 7번 발 7번 발 어깨잡고 칠어주기 다시 여기 있지 1번 발 1번 발 이제 여전을 기준으로 가로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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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여전으로 지게 지게 여전을 부딪히다가게끔 지게 보내주고 그거를 1번 발 쉬라고 그러고 여기는 여전으로 몸튀기 사방 여전으로 몸튀기 사방 요렇게 요렇게 세 번 정도 세 번 세 번 또 쉬라고 쉬는거에요 이렇게 털나주고 서로 쉬는거에요 기술에 화려한 기술 없이 매점으로만 해보겠습니다 택배 됐습니다 자 고백해놓으시면 다음영상 이번에는 트로트 때 그냥 탱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탱고로만 어떻게 추는지 엄마가 조금만 키울게요 자 트로트 이렇게 자 탱고로 추는거에요 그대로 탱고로 추는거에요 굽지게 했을때 젊은 여사님은 탱고로만 좋아해요 탱고로만 좋아해요 탱고로만 자 여기서 원투 원투 탱고로만 탱고로만 조금대서 공격 그리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치루하다 싶으면 치루하다 싶으면 이렇게 크롭으로 들어갑니다 자 겨자비도 쉬고 이렇게 크롭으로 이렇게 크롭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좀 너무 그 상태에서 약간 삐쩍이 하고 싶으면 그래도 딱 틀어서 그네 태우는 거에요. 그네. 좌우로. 이렇게. 사실 너무 마음 많이 하면 어색하잖아. 상붕이 방향잖아. 또 틀어서 방향잖아. 틀어서 방향잖아. 이렇게. 다시. 자 이제 어색하니까 여기서 다시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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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리루미컬하게 음악에 맞춰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자 손끝은 이렇게 남자가 감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 손끝들이 대부분 차게 달려. 여자 손끝 차다고. 남자 손. 남자 치울도 항상 36.5도죠. 그러면 남자 치울도 여자 손끝을 해주면. 이렇게. 겨울에 좋아요. 겨울에 장갑 끼고 와도. 여자 손끝이 차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끝났으면. 다시 이쪽 손끝을 이렇게. 앉으신 것처럼. 손끝만. 손끝만. 그래가지고 마무리도 한 바퀴 줘서. 한 바퀴 더 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깍지. 이렇게. 깍지. 다시 어색하니까. 서로 탱고. 다리가 없는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두 다니는 사람이 딱한데. 이렇게 막. 치적구 다니다가 괜히. 다친다. 피적구 다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서서. 남자는 다리 박아놓고. 서서.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음악이 끝나가죠. 이때는. 그대로. 끝나간다는 쯤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음악 막. 안 뒤에서. 그래가지고. 손 돌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사님하고. 젊으신 분하고. 놀 때. 지르막을. 척국부터. 어. 척국부터. 아. 척국이 아니고. 시작부터 탱고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탱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세금 지는거야. 여성이. 뒤로 걷게. 이렇게. 뒤로 걷게. 이렇게. 잘하면. 뒤로 걷게. 이렇게. 어지러워지러워요. 이렇게. 여성이. 다시. 자. 이러다가. 어지러울 것 같죠. 여성이. 그러면. 자.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뒤에서 보시면. 뒤에서. 어지러우니까.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뒤에서.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씹어서. 내려서. 깍지 껴서. 그렇게 깔기 좋아요. 느낌이. 찢어서. 이렇게. 자.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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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뒤에서. 뒤로. 뒤로. 여자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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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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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치가. 손질을 한번 치는 거야. 너무 갈만하면. 이렇게. 쏙. 동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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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주고 걸어주고 뒤로 안어지럽게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한 번 한 번 더 그리고 또 지방에는 이번에는 여기 앉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쉬고 싶어 쉬기 전에 이거면 좋아요 제자리에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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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정말도 보시면 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쉬는 거예요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리는 거 그리고 남자가 가능하면 먼저 손끝을 36.5로 따스하게 해주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따라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쉬는 거야 너 혼자 치료하잖아 다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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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자 이 정도 교대로 이렇게 교대로 손을 주고 일단 이제 꼼꼼게 위하여 대고 지 아래 밑 부여가여 대고 이렇게 운동 대고 옷 시켜 업도 지고 어깨에 속에 끼는 거 예방하여 지 타이사 아프고 하지마시고 여전히 쉬 adore 참발로 음악 끝나가네 그러면 끝난 때쯤에 이런식으로 이번에는 안세진 초국을 강조하거든요 초국 여유있으면 손동작까지 한번 방송하면서 음악에 어떻게 노는지 그래서 복싱하면요 제일 무난한데 11시 방향을 쓰는게 11시 방향 현장에 오를게 79년처럼 12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겠는데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이거보다는 11시 방향 딱 11시 방향 이렇게 좋습니다 11시 방향 정해진건 아니에요 출발 11시 방향 11시 방향 출발 11시 방향 2번은 1시 방향 2번은 1시 방향 1시 방향 2번은 2번은 3번은 지그재그 해줄 좋아요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폼 잡고 싶으면 마무리요 7시 방향 이런 때 척에 3번은 âma 4번은 2번은 그렇다 4번은 지그재그해서 잘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치그젤들 잘하면 여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 여러분 치그젤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치그젤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그젤들 해서 원래는 치그기가 이럴 때 잘 떨어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잘 떨어져 여기서 더 잘 떨어지면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갈까? 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갈까? 여자를 갈까? 갈까? 이런 식으로 로타리 자 이번에는 1번발에서 2번발에서 로타리 남성에는 이렇게 남자가 기교를 부르시죠 1번발에서 로타리 넘어가면서 1번발 이렇게 이번에는 단어만 이렇게 내려나오게 아쉬우니까 1번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5번발만 3번 2번 2번발로 가서 이렇게 2번발에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무도장에 3번발에 갔고요 여성분도 부킹했더니 저는 먼저 3년만에 갔대요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매일 온 여자분이 아니에요 1년이나 5년이나 10년 심지어 20년만에 여성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만났을 때는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쉬운 것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일 온 여자들이 아니에요 쉬운 것만 쉬운 것만 쉬운 것만 쉬운 것만 쉬운 것만 매일 오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자가 걷기를 어 호기 이렇게 이렇게 쉬운 것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10년만에 왔다니까 잘 변하고 조져보는 거야 그리고 어깨벌이 한번 이때는 손바꿔서 다시 어깨벌이 이렇게 건강하고 백스탭 백스탭 신난 말에 왔습니다 여자가 몸을 다리에 흔들게끔 여기서 또 잡았다 이때는 밑에 안걸리게 좋구요 발은 항상 모아주는게 좋아요 야 니가 안 나오는데 정우구 오자 다리야 다리가 오자 그들 못 모아 그리고 손을 내리지 말고 항상 손을 양손 올리고 자 5번 말 5번 추천 돌리지마 돌리지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5번 어 잘 보는데 도용하는 거야 도라무스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건너가면 돌려봐 도는데 여기 건너가면 이렇게 건너가면 여자가 되게 잘 들어와 그러면 건너가는데 돌리고 나서 어디로 가지 않냐 도움이 주는 거야 그럼 여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건너가서 어디 쓴다 도움이 돼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여자는 이렇게 이상한 맛이 주도록 이렇게 호기 쓰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놀래게 나오죠 그래서 상상 끝나면 4번 말 여기서는 딱 어깨 잡고 이렇게 끈어지게 해도 좋아요 이때는 약간 수술신분들이 몸에 대한 향수를 끓인 거 같아요 저는 아프게 할텐데 향수죠 그러면 선풍잎에 남자분들이 몸에 향수가 허벅콩이 다육한다고 그러면 50%는 끝난 거야 그날 50%는 틀어주기야 틀어주기에는 그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외모하고 이렇게 자 1번 달로 마무리 이렇게 1번 달로 이렇게 1번 달로 이렇게 1번 달로 1번 달로 끝나면 다가온다 이렇게 쉬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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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잡고 다시 4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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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2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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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ear 양성 Native 양성uffled기 자 모시기 모시기 호시기 izmat 저는 양성지개 한 번 가봅시다 지게 양성지게 지게 이렇게 편훈 욕 멍칠 뱃뱃뱃 7뱃뱃 그래를 보내서 바람과 워터 조금대서 지금 시간에 한 번 보는 여자를 어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다시 원인치 원인치 다시 오랫뱃 그래를 주는 바닥 앞으로 콜라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래를 계속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닥을 주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동선한 부분 이렇게 동선한 부분 그렇지 한 번 말로 보내주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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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1번 3번 항상 이겨야 돼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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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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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전에 그대로 낚시 이렇게 다시 반대로 한번 한번 더 하고 싶으면 그래도 더 여기서 이제 가뭇까지 가뭇까지 그래 가뭇까지 구독해 놓으시면 구독해 놓으시면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